이게 뭐야? 가스 안전 전기 이거 뭐야? 한 번 열어보자 뭔지. 이거 되돌봐. 한 번 열어보자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스 안전 점검 나왔습니다. 어른 안 계세요 닭이? 네. 너 둘만 있어야 지금 애들? 네. 들어가서 점검하면 될까요? 네. 아 네 알겠습니다. 아저씨가 더운데 문 좀 가실 수 있어요? 어. 안 내놨어야지. 이게, 이게 물인데요. 컵 있어요? 네. 컵은 있어요. 이건 내가 따라 줄게. 이걸 내가 줄게. 고맙습니다. 어른들 다 어디 가셨어요? 아빠, 아빠는 뭐 어디 마트 가셨고요. 엄마는 뭐 여기 택배 갖다 주러 왔어요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먼저 주인이 먹으면 아침 먹을게. 여기 있어. 여기. 여기가 바로 화장실예요. 아저씨 가볼게. 네. 수고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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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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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이 되지 않아. 비 소리 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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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